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참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삶이 나아진다는 기쁜 뉴스보다도 뭔가 하여튼 계속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문효숙님이 매일 쏟아지는 기사를 분노를 넘어서 싹 쓸어버리고 싶네요.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반민투인이 대한민국이 집권 이후로 무지하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불안을 불안하지 않은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국민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도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은우근 교수님, 광주대학의 은우근 교수님. 촛불대행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인권문제라든가 조국 사건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분이죠. 광주대학의 조국 교수님이 멀리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줌으로 9시 정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우근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서울의 소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코멘터리 뉴스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박상병의 뉴스클라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기 코너죠. 노정열, 장현주의 노장본색. 이 노장본색 시간에는 하여튼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BBC 문제 또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마저 전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만화하고 영화, 예술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유신때도 이랬나요? 하여튼 유신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순서로 해서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커멘터리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갈 길이 바쁩니다. 먼저 서울의 소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10월 최근인데요. 조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의견, 국기문란 보도에 대한 의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주재관에 대한 공감, 김건희 소환조사의 필요성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이 표를 좀 띄워주세요. 조사 설계안, 그리고 조사 규모는 1,000명, 조사 방법은 ARS 100%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조사 기간은 올해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주식회사 데이터 리서치,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영향을 줬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부터 좀 찾아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본 화면하고 같이 좀 띄워서 같이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요. 잘못하는 편 67%, 잘하는 편은 31.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67%를 잘 들여다보면 잘못하는 편이죠. 대체로 잘못하는 편은 적습니다. 8.3% 매우 잘못하는 편이 58.7%입니다. 반면에 잘하는 편은 대체로 잘하는 편이 13.1%, 약 40% 정도 찾아간다고 봐야겠죠. 매우 잘하는 편은 18.6%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67%, 잘못하는 것은 31%로 나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별로는 50대에서 40대, 이쪽은 73.2%, 72%나 돼요. 지역별로도 호남이나 충청, 특히 충청이 74.1%나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충청권에서 언제 여론이 돌았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알아야겠죠. 잘하는 편은 역시 60대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인데 이쪽도 높지 않아요. 대구, 경북이 44, 부산, 울산이 39%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데이터고요. 두 번째 질문항은요. 해임권의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해임권의 해외 순방 전반에 책임을 물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권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봤어요. 해임권의안 통과를 잘했냐 못했냐 이거죠. 잘했다는 것은 56.7%입니다. 잘 못했다는 것은 39.3%입니다. 민주당이 오랫만에 잘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잘한과 잘못함 중에서 매우 잘했다. 그리고 대체로 잘했다. 그리고 대체로 잘했다. 매우 잘못했다. 이런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성별 분석은 뭐 이건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세 번째 MBC 국기문란 보도 언급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문항은 지난 29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대표연설에서 MBC가 국기문란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한 언급은 어떤가요? 공감하지 않는다. 63.4%. 공감한다. 31.32.1%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국기문란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여당의 대표 정진석의 말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60%나 훨씬 넘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래도 공감하는 것이 32%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공감한 공감하지 않는다가 53% 대체로 공감한다가 하지 않는 편이 9.5%이 소수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인 거죠. MBC 국기문란이 보도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MBC가 보도한 것이 이것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별 데이터 분석을 좀 볼까요? 데이터 분석을 보면 연령별로는 역시 40대, 50대는 70%가 넘습니다. 73.7%, 50대가 70.2%. 광역별로도 충청권. 또 인천, 경기도 69%, 67%입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국민 정서는 전혀 모르고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탄핵을 공감하는 편이 56.3%. 공감하지 않는 편이 41%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김봉신의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공감에 대해서 50%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3%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ARS 조사였습니다. 공감하는 편이 56%. 아마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탄핵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60%가 넘고 아마 70%가 넘으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가시화시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끼리 공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KBC 넥스트워크 리서치 조사에서는 52.7%였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3.6%가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공감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한다는 것은 8.4%니까요. 매우 공감한다. 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그런 여론조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선별 분석을 잠깐 볼까요. 연령별로는 40대 그리고 20대 이쪽에서는 60%가 넘습니다. 지역별로도 호남과 인천 20별로 넘고요. 사무직 전문직에서 60%가 넘습니다.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오피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도이치모터스 축구화 조작 사건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 선생님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필요하다. 여러분. 64.5% 나왔습니다. 김건희 소환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하다. 32%밖에 안 나왔습니다. 매우 필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합니다. 58.1% 대체로 필요하다는 한자리 숫자입니다. 6.4%밖에 안 나왔습니다. 성별로도 여자도 62%, 남자도 67%, 연령별로도 40대, 50대에서 다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70대 정도만 소환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든요.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소환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보면 20대가 9%나 나왔죠. 지난 갤럽 조사에서 30대, 40대, 50대 다 10%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거의 이건 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서. 그런데도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고요. 계속 고고 오만하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 터지고요. 저희들 데이터 리스터시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세월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멘트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거의 유사하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멘트 뉴스 여기서 저희들이 정리하고요. 다음 순서 박상병의 뉴스 클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이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고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